욱 욱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건가요? 엄마가요.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. 그래요? 날 찾아오르던 이유는 뭔가요? 따님 사망했을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. 무슨 말이에요? 우리 집에 있었다고? 엄마가 일하러 갈 때 종종 따라가서 그 집 다락에 있었습니다. 그때 수연 이모가 종종 같이 놀아준 기억이 나요. 전혀 몰랐어요 나는. 집에 아이가 있는 줄은. 아이를 데리고 일하러 가는 게 미안해서 엄마가 숨겼었나 봐요. 그날 낮잠을 자다가 쿵 하는 소리에 깨서 내려갔는데 수연 이모가 누워 있었어요.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어떤 남자가 서 있었어요. 뒷모습만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시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어요. 어떤 남자? 그 얘기를 왜 이제 해요? 저도 최근에 기억이 났습니다. 혹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세요? 대체 누가? 제 생각엔 수연이 이모를 죽인 남자가 제 엄마도 살해한 것 같습니다. 혹시 회장님 댁을 자유롭게 들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? 운전사하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정원석 그리고 가사도우미 3시 전부인데 그날 운전사는 나랑 같이 있었고 정원사는 집에 오는 날이 아니었어요.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것도 확인했었고. 제가 본 그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. 이곳에서 일하는 장바구니가 되어 있는 장바구니가 오는 날이 없었습니다.